국내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시장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. 그동안 P-CAP 계열 한계양제 시장은 K-CAP의 동무대나 다름없었지만 지난해 말 국산 신약으로 허가받은 대용지약의 팩스쿨루정이 7월에 출시되기 때문입니다. 6월 29일 업계에 따르면 7월부터 대용지약 팩스쿨루가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등재됩니다. 작년 12월 30일 허가받은 뒤 6달 만에 급여 등재 절차를 마치고 발매되는 것입니다. 지난 2007년 팩스쿨루 개발에 착수한 지 14년 만에 대용지약은 상업화에 성공한 셈입니다. 팩스쿨루의 보험 상한가는 939원으로 책정돼서 동일기열 의약품인 HK-INON의 K-CAP보다 28%가량 저렴합니다. 팩스쿨루는 P-CAP 계열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약물로 밀안성 위식도 역류질환의 치료 적응증을 허가받았습니다. P-CAP 계열 항계양제는 기존 프로톤 펌프 억제제 즉 PPI 계열 제품에 비해서 약효과 빠르게 나타나고 오랫동안 지속됩니다. 또 식사 여부와 상관없이 복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. 팩스쿨루가 겨냥하는 국내 시장은 PPI 계열과 P-CAP 계열 항계양제 영역으로 지난해 처방실적은 총 8,425억 원에 달했습니다. 시장 규모를 보면 PPI 계열은 7,325억 원, HK-INON의 K-CAP이 처음으로 문을 연 P-CAP 계열은 1,096억 원을 각각 기록했습니다. K-CAP은 출시 3년 만에 국내 개발 신약 중 단일 브랜드로 연간 처방실적이 처음으로 최단기간에 1,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. 업계에서는 의료진과 환자들의 이미 K-CAP을 통해서 P-CAP 계열 항계양제에 대해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만큼 팩스쿨루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. 다만 K-CAP은 위식도 영유질환과 위계양 등 총 4개의 적응증을 갖고 있는 데다 구강풍해전까지 최근에 내놓은 데 비해 팩스쿨루는 미란성 위식도 영유질환 치료 단일 적응증으로만 허가를 받아서 K-CAP 시장을 공략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. 따라서 팩스쿨루는 항계양제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PPI 계열 약물도 주요 공략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. 한편 올해 대웅지학의 영업이익률이 분기마다 계속 높아질 것이라는 증권가의 전망이 나와서 주목받고 있습니다.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대웅지학의 1분기 영업이익률이 7.7%였는데 2분기에는 8.7%로 오른 뒤 4분기에는 10%를 넘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. 팩스쿨루와 보톨리넴 톡신 제재인 나보타의 매출이 늘어날수록 영업이익 증가도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는 증권사의 분석입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 팩스쿨루와 보톨리너리